여러분들 기아탈조스의 김도영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기록하면서 22시 클럽 가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2시 클럽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 전반기에 이게 완성이 됐다는 점이 정말 여러분들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올 시즌 김도영 선수의 활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겠습니까? 제니얼 김입니다. 정말 엄청난 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20, 20 클럽까지 가입이 됐으니까 33, 30은 당연히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봐야 되겠죠? 아니 30, 30이 아니라 40, 40 클럽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김도영 선수의 홈런 페이스를 확인해보니까는요 올 시즌 38개 페이스로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거든요. 물론 2개가 부족한 페이스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된 거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상만 없다라면 30, 30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올 시즌 김도영 선수의 활약을 보면 이 세부 기록을 들여다보면 정말 특별한 시즌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샌디에고 파드레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김도영 선수 나이 때 말이죠. 기록했던 홈런 수가 20개고요. 그리고 도루는 28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었을 때 김도영 선수의 지금 이 커리어 페이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비어릭에서 30개 홈런을 기록했던 시즌이 마지막 시즌 2022년 시즌이었거든요. 그럼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 3개 홈런은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봐도 현재 김도영 선수의 이 페이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충분히 느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올 시즌 조금 더 세밀한 기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루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91.7%입니다. 단순히 뭐 도루 수가 많다 뭐 이걸 떠나서 말이죠. 이 성공률이 여러분들 상당히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도루는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율 또한 상당히 상당히 좋습니다. 3할 때 타율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기아 타이거스의 홈 구장인 챔피언스 필드가 뭐 그렇게 타자에게 유리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구장은 여러분들 절대 아니거든요. 조금 더 타자에게 유리한 홈 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뭐 김도영 선수가 아니고요. 홈에서 홈런 10개 그리고 원정에서 10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홈필드 어드밴티지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김도영 선수 WER 4.78을 기록하고 있고요. 스태티스의 기준으로는요. KBO 리그 전체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올 시즌 김도영 선수의 이 타석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약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빠른 공은 빠른 공대로 그리고 전화구도 잘 대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KBO 리그 투수들이 김도영 선수를 상대하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집니다. 빠른 공 올 시즌 타율이 4할이고요. 커브가 2할 8푼 1위 슬라이더가 2할 9푼 3위 그리고 체인접이 3할 1푼 4위거든요. 빠른 공만 잘 친다 또는 변하고만 잘 친다 절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좌투수 우투수 상관할 것 없이 양쪽 다 기록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올 시즌 김도영 선수의 이 기록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 깜짝 놀랄만한 기록 하나를 제가 찾았거든요. 일단 김도영 선수는 상대팀의 에이스급 투수들을 상대로도 기록이 좋다라는 점 특히 외국인 선수들과의 맞대결에서 상대팀의 4호 선발 또는 불펜 투수를 상대로 이렇게 좋은 기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LG 트윈스의 엔스 선수를 상대로는 타율 5화를 기록하고 있고요. NC 다이노스의 하트 선수를 상대로는 타율 8화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베어스의 알칸타라를 상대로는 4할 2푼 9리 키우미어로스의 헤이수스 선수를 상대로는 3할 3푼 3리 케이트위즈의 벤자민을 상대로는 타율 6할 페냐 선수를 상대로는 타율 5할이고요. 브랜든 선수를 상대로는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의 레이스를 상대로는 5할 카스타노를 상대로도 타율 5할 SSC 랜더스의 엘리어스를 상대로는 타율 4할을 기록하고 있고요. 윌커슨을 상대로는 타율 5할 산체스를 상대로는 타율 3할 5푼 3리 그리고 후라도를 상대로는 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후반기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의 이러한 페이스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올 시즌 김도영 선수의 전체 기록도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이 세부 기록을 확인해봤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이렇게 국내 최고의 에이스급 투수들인 외국인 투수들을 상대로도 이렇게 기록이 좋다라는 점 한편으로는 나중에 김도영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해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가서도 일단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김도영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아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한 선수를 봤었을 때 적어도 한 25살 때부터 뭐 전성기가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도영 선수는 안으로 20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성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 물론 부상도 피해야 되고 슬럼프도 잘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루틴을 지켜가면서 물론 여러분들 지금의 페이스를 계속 꾸준히 유지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멘탈도 강하고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큰 기대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올 시즌 김도영 선수 40-40 가능할까요? 또는 MVP 가능성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0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